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동쪽을 중심으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18도 내외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27도를 웃돌면서 덥겠고요. 해안 지역과 제주도는 25도 내외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세요.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전라동부 내륙, 경상권, 제주도에는 소나기 오겠고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소나기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50mm가량 되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로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곳곳에 소나기 소식 있으니 외출하실 때 우산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날씨 정보는 웨더 뉴스 웹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